이번 시간에는 Java에서 ArrayList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은 Java에서 빌트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즉, 사용법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ArrayList를 속을 까서 그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라디오 같은 걸 망가뜨리는 거랑 비슷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Java를 잘 모르시거나 또는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분들보다는 오랫동안 ArrayList를 사용해왔지만 그 내부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혹시나 우리 수업이 잘 이해가 안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좀 보시다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이거 모른다고 프로그래밍 못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코드를 살펴보죠. 저는 두 개의 Java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ArrayList.java 파일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ArrayList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ain.java라는 파일이 있어서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ArrayList를 여기서 실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은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Main.java 안에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 여기 있는 이 ArrayList라고 하는 이 객체는 바로 이것을 인스턴스화 시킨 것이죠. 그러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ArrayList 안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된 로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우리는 API를 이렇게 쓴다라고 이미 배웠죠. number add 10, 20, 30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add라는 메소드는 어떤 implementation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어떤 구현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 인자로 object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element로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도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element data라고 하는 변수가 나오는데요. 저 변수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ArrayList 내부에는 Array가 하나 있습니다. 배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배열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안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바로 그 Array가 element data입니다. 그리고 size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ArrayList라는 객체 안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예요. 그래서 현재 몇 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고요. 저 변수는 처음에 초기 값이 0입니다. 즉 값을 element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0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size++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 얘는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아시죠? 우선 size 값이 현재 0이면 여기에는 0이 들어간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코드는 element data 0은 무엇이다 라는 것이고 얘가 실행이 된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플러스로 인해서 size의 값이 1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0번째 element에 인자로 전달된 element가 가리키는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 것이죠. 전체 코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ArrayList 클래스 안에 private한 size와 element data라는 인스턴스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ize는 int 0이고 초기 값은 0이에요. 그리고 element data는 object data 타입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을 지정한 것은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내부적인 배열은 100개의 값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배열이다라는 뜻이에요. 저값은 초기 값이고 실제로 add를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데이터를 추가시킬 수 없는 포화상태에 도달했을 때 더 큰 배열을 만들어서 기존의 배열의 데이터를 카피하는 작업이 실제로 일어나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add 메소드는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를 중간에 낑겨 넣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add라는 메소드는 두 개의 인자를 가질 수 있죠. 첫 번째 인자는 position 두 번째 인자는 어떤 값을 낑겨 넣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코드가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데이터를 추가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엘리먼트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곳에 우리가 빈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끝에 있는 엘리먼트를 옮기고 한 칸씩 한 칸씩 순차적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빈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를 제가 여기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고의 흐름을 저는 가지고 이런 코드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or문에서 우리가 i의 값을 얼마로 지정하고 또 i의 값이 어떤 값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면 그것이 참일 때 반복문이 실행되고 거짓일 때 반복문이 실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반복이 진행될 때마다 한 번씩 호출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처리하느냐 여기 있는 i의 값이 시작과 관련된 정보가 이곳에 오게 되죠. i 값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종료와 관련된 조건이 이 두 번째 칸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operation 다시 말해서 만약에 i 값을 키운다면 i++가 오고 줄인다면 i-가 오겠죠. 즉 시작과 종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이런 반복문을 이용한 처리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operation의 시작과 끝을 한 번 살펴볼까요? 우선 시작은 뭐냐면 이 index3, 즉 우리 배열 전체에 있는 element 중에 가장 끝에 존재하고 있는 이 element를 그것보다 하나만은 element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이 우리가 처음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element4의 값으로 우리는 3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쭉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뭔가요? element index1을 이렇게 2의 값으로 대입하는 작업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됩니다. 즉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작에 해당되는 값 여기 있는 이 4나 이 3의 값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알아낼 수 있어야겠죠? 실행할 때마다 우리가 거기다가 타이핑해서 꽂아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끝나는 값 2나 1의 값을 알아내야겠죠? 역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럼 한 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값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가 여기 있는 시작점에 있는 이 값들은 element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element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덱스 값 3이라고 하는 이 인덱스 값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element 전체에 이 array list 안에 있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의 숫자 즉 size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바로 element 전체의 크기죠? 그럼 이 size의 값은 현재 상태에서 몇인가요? 1, 2, 3, 4니까 size의 값은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작값 4는 우리가 size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3은 size-1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조건에 해당되는 값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뭔가 다시 한 번 상기해 볼까요? 인덱스 값이 1인 element 자리에 어떠한 값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50을 추가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코드가 실제로 실행이 될 건데 여기에 있는 이 1이라고 하는 값은 어떤 매개변수에 담기게 되냐면 인덱스라는 매개변수에 담기도록 이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이 1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이 인덱스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1은 인덱스 2는 뭔가요? 인덱스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시작 값 사이즈와 여기에 있는 끝 값 인덱스 플러스 1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사이즈 마이너스 1과 인덱스를 선택할 것인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작을 이 사이즈 값을 선택하고 끝나는 값은 인덱스 값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역도 성립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선택한다면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한다면 얘를 선택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뒤에 있는 이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시작 값은 사이즈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이 포문 이런 것을 살펴볼 것 없이 i의 값은 i의 값은 자리가 없어서 i의 값이 size 마이너스 1의 값이라면 이 엘리먼트를 지정할 수 있는 인덱스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i의 값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덱스와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i의 값이 인덱스보다 큰 값 즉 3, 2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인덱스와 같은 값 1 이라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기에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i의 값이 인덱스 값보다 크다 3이나 2겠죠. 그리고 같으면 1이 되겠죠. 반복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i의 값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i의 값을 1씩 감소시키면 됩니다. i를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시켜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조건들을 이 조건을 우리가 여기에 갖다 놓고 얘는 여기에 갖다 놓고 얘는 여기에 갖다 놓으면 이런 포문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이 포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값을 만들어 낼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i 값은 i 값이 어떻게 변할까요? 처음에는 3이 되겠죠. 사이즈가 4니까 4 빼기 1이니까 얘는 3이 될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인덱스 값은 1이죠. 즉,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3, 2, 1의 값을 i가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도식화를 시켜 놓은 것처럼 이 뒤에 있는 값을 앞에 있는 값에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값이 뭔가요? 바로 i의 값이죠. 그래서 이 i의 값을 element data i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선택해서 이거죠. 그 엘리먼트의 값을 그 엘리먼트보다 한 칸 뒤에 있는 엘리먼트의 값으로 대입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가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코드의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요. 코드 자체는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조건 반복문이랑 그냥 전형적인 반복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하나씩 옮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4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헷갈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서 될 때까지 숫자를 바꿔보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잘 정리 정돈해서 그것을 룰에 따라서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것을 도식화시키는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겠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최대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리뷰를 해보면 이 addElement에 어떠한 값이 들어왔을 때 인덱스 값이죠. 이 엘리먼트를 그 위치로 지정한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시켜서 여기에 빈자리를 만들게 되면 이 빈자리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바로 그 코드가 여기 있는 이 코드입니다. 즉, 인덱스에 해당되는 엘리먼트 데이터에 저장된 값에 입력 값 두 번째 인자를 대입한다. 라는 코드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것을 통해서 현재 어레이 리스트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마지막 코드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